우리 여성분이네요. 그리고 문이 좀 손이 좀 닫혔어요. 오케이. 그래픽은 나쁘진 않아요. 무슨 이상한 소리가 어디 나요? 아 여기 라디오 있어요. 하! 무슨 얘기예요? 아 혹시 교회 얘기인가요? 마지막 생각으로 확인하세요 버튼으로. 출발하기 전에 저 가짜 부고부터 떼어갔다. 가짜 부고? 잘 놀리세요. 근데 그래픽은 참 괜찮아요. 지금 문지는 전 부고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기랑 무슨 상관 있을까? 이게 뭐야? R.I.P. Gabriel Linde. 오케이. 출발하기 전에 저 가짜 부고부터 떼어야겠다. 저 부고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한번 확인하자. 그거는 가끔 해야지. 뭐 단은 모르면. 부고 부고. 부고. 가짜 부고. 아! 오케이. 그럼 아까 해봤어요. 그럼 아까 해봤어요. obituary 라고 해요. 영어로. 그럼 여기 길이 많은지. 아하하하 잠겨있지. 나가면 안 돼. 그럼 다 했어요. 혹시. 오. 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아! 우리 잘 안 잡았지. 아! 고양이! 오케이. 이게 다야? 내 아들. 오늘 일주일의 눈이 나갔어. 기다려! 알겠어. 왠지 없어.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오! 반가워요. 여기도 들어가면 안되네 와 저 자막이 뭐야 너무 작은데 아 여기 하나 더 있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빨리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한다 오케이 근데 아버지 집이 어디인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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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알려주세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알아듣게 알려주세요 무슨 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안되네 아버지 집이 어디야 여긴가 맵? 맵이 없어 아 지금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오케이 굿 F 어린아들은 저의 이름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추억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 아, 도리사 린더. 아, 공고무소측료. 아, 그것도를 확인하려는 것 같다. 아, 확인하고 있고. 아, 혹시... 아. 수신이 도로테아 린대. 발신인 검찰총 사건번호 소송과 과란하 중인 병원을 방문하기 2주 전의 소지에 대해서 검찰총에서 조사에 작수하였음을 통보함 또한 공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중인 도로테아 린덴은 12시간 이상 도시 이탈할 수 없음을 통보함 오케이 이거는요 대상 환자 도로테아 린덴 원목과 접수 시 시원이 확인되지 않음 개인 보고서에 과란 문서는 유실됨 보고한 광장에서 작제되거나 다른 유저의 환자 파일과 통합된 것으로 사용됨 종료화... 그냥 가져가세요 왜 여기 두고 가요? 오케이 네 모르겠어 아 우리 엘리베이터 타도돼? 네 우리 엘리베이터 타도돼 누가 들어 있네요 오우 오우 으아 안녕하세요 너 사람 맞아? 베믄 하이프리스트 그레이트 퍼시버 오케이 아 우리야 왜 이따 왜 내가 다시 돌아왔어? Only 여기 여길 찾아봐 들마 아 아 어떻게би 아빠의 일을 도와준다고 알게 되어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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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존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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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할머니 왜 그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이상하다. 진짜 할머니였을까? 아니면 귀신? 근데 그래픽은 괜찮죠? 90프레임 이상 안되지만 현관 보즈 열쇠가 어디있을까? 왜 안가져봤어? 여기 그러게 똑똑하니까 음 집이 괜찮은데? 일글이 찾으러 왔을 뿐이다. 아버지가 어디 다 숨겼을까? 오케이 읽기 어디 가비렐리 태어나기 훨씬 전에 찍은 사진이다. 부모님과 함께 해변으로 휴가를 갔을 때였다.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엄마가 너무 그립다. 아직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일? 아버지는 언제나 중요한 물건을 술 지원자 아흐 오케이 술이 어디있을까? 오케이 술 오케이 이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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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어디야? 여기 여기 저 이거 아니 fruit juice? 와 이쁘다 이건 화장실인가요? 네 네 오케이 아무것도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녕? 오 네 말이야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붓이다 아 아 오케이 오 여기 방금이 있어 아 깜짝이야 아 아 아 아 아 스프링 블레이즈 지난 5월 0번에 봄 교단 복원에 화재가 발생했다 오 화재는 진압되었으니 현재까지 구정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잔해에서 아 잔해에서 사망자 지신이 추가 발견되어 있다 밤사이 크게 번전 번진 아 밤사이 크게 번진 화재로 도시의 상징이 불타 사라졌다 현재까지 이 비극적인 화재의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예언자 신변에 대해 소식은 아직 아무것도 전해진 바가 없다 많은 수의 교인들이 화재 현장에 모여 구조작업을 돕고 있다 생존자 일부는 근방의 세인트 루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게 무슨 화재가 있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거를 화재로 시켰다? F F 버튼 정말 싫은 물건이었다 딸깍거리는 소리, 가스 냄새, 그리고 퍼지는 담배 냄새까지 아버지가 하루종일 작업실에서 말없이 딸깍거리기만 한 날도 있었다 그래도 그때는 그런 식으로나마 집안이 평화로웠다 오케 고 근데 우리 잔거 어디야? 어머니 어머니 너희 잔거 어디야? 너희 잔거 어디야? 너희 잔거 오케 이게 우리 잔 것이 여기 아닌가 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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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졌어 이거 이상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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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 years the fire of the headquarters of the spring of eternity which took the lives of 20 people occupying key positions and the organization including the most important one the profit all the faithful place flowers and light candles in the windows praying for the victims to pass on peacefully to the true kingdom the prophet kyobe 많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전 술차 오 아 이거 좀 컴온 네 오케이 아 여기 방이 하나도 있어요 작업실 열쇠가 집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늘 하나 늘 하나를 숨겨 두었다 음 오케이 이상하다 여기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것밖에 아 네 술 한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아 좀 큰 자리네 잘 드세요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오 여름 어 아, 오케이. 어디서... 수울쟁이야. 어... 오케이. 오케이. 크림이 모여. 오케이. 뒤에 뭐가... 아닌데... 아, 이거 혹시? 아버지가 구미한 희귀한 재... 재스... 재스 앰버입니다. 어릴 땐 하나도 안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럽고 편안한 색소폰의 음색과 가락을 나 또한 즐기게 되었다. 힘든 날 잠에 들고 싶을 때 도움이 된다. 오케이. 다 재밌진하지만 어... 우리 어릴 때 처음 산 레코드팟입니다. 표지의 디자인과 그 위에 글귀가 눈길을 끌었다. 우습게도 이 음반은 끝까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마지막 수력국이 뭐가 무서워서 그러는데 지금도 무섭다. 아, 이거는 버튼이 있어. 여기... 너무... 너무 느려야... 여기는 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확인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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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확인했잖아... 다 확인했잖아... 다 확인했잖아... 아, 지금이 돼요. 오케이... 의식은 끝내는 것이다... 의식은 끝내는 것이다... 의식은 끝내는 것이다... 유일한 히밍이라면 의식을 끝내는 것이다... 네... 네... 아... 이장... 틈새... 이제... 아... 네... 그럼... 지금 밤이 되었죠? 지금 귀신들이 나올거야... 내 말이야... 우리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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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뭐... 뭐... 왜 밀어맞을 음악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뭐, 무슨 음악이야? 아... 문구리가 없어졌어? 와! 까마귀 그러고 보자 좀 이상해 보이는데 저... 저 근건물 아까도 있었어요? 와 여기는 갑자기 길에... 어... 오! 오케이 여기... 아 여기... 아버지? 어... 그림자였을까? 아 여기... 이게 뭐야 어 이쁘네요 라이트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 다른 거... 못해요 여기는요 아 잠시만 이거 뭐야 아... 이 음악이 진짜... 아... 나이스 오! 이거 아까 없었는데 아 크라우치 버튼 있어요 야야야 살려줘? 오케이 귀신이... 귀신 게임 싫어 누가 넣게 했어 아... 안녕하십니까? 나 가면 안 될 거 같은데 네 들어가자 이 음악이 뭐야 진짜 야 그만 그만 아이스 아이스 드디어 왜 드디어 왜 도와줘 오케이 이상하다 싫어 어? 씩 못 열어요 오 이런 시간이 누구지? 네 누구세요? 아무도 없어 오 오케이 우리 계속 여기 들어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오 개브리엘? 스톱 왜왜 왜 우리 우리 선호등이라도 좀 필요한데 왜왜 에레베트 타자 여기 가면 안 되지 나가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오케이 내려가도 돼 오우 어려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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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네 왜 울음소리 아이고 이거 봐요 이상하다 여러분 문이라도 없어 이거 진짜 이상하게 찬송 네네네 이거 가져가자 여기 왜 왜 왜 왜 이거 좀 가져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갑갑갑갑갑갑갑 허어 건물이 진짜 이상해 졌는데 거기 누가 앉아있어? 우리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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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하는거야? 어이없네 전 그냥 여기 나가서 도망갔을거야 네가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아 또 내려가실 수 있어요 오우 이거 뭐야 어 어 어떤 녀석들? 당신이 지금 내가 지켜줄게 어 엄마 여기 뭐 왜 왜 어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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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려가는데 싫어 왜 아 문이 닫혔어 이게 라이트 네 근데 어떻게 서둘데 어떻게 서둘데 아 나이스 아니 시간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거 고양이였죠? 아니 고양이 아니야 왜? 왜? 아 다른 장이 다른 다음 장으로 넘어간 건가? 이 가면 너의 힘이야 금발이 맞긴 바란다 로딩 타임 좀 불균한 3개 3장 나중에 이런 적이 있을까? 오 누구지? 우리가 아니죠 지금 다른 사람이 오우 뭐 이 게임의 분위기는 이 게임은 이곳에 다시 오더니 금발은 어디로 뛰러 간 걸까? 이 게임의 분위기는 참 좋은데?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거 왜 다 옮겨 이거 무슨 식물이에요? 약간 그 엘리언처럼 보이는데 엘리언 스틸즈 싫어 오우 이 크리스탈은 강한 감정들과 강한 감정들과 두려워 두려워 오케이 근데 뭐 해도 돼? 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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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거 종 좀 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갑자기 추운 게임이 되었어요 올라가기 오케이 잠깐 어디로 여기? 아 오케이 우리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 우리 아마 여기 로 가야 하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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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우리 뭐 해야지 를 뭐 해야지 이거 틀린 것 같아요 아 제발 아 아 아 여기 어디 가야 하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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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움이 안 됐어 아 아 아 아 아 까비 영원의 도시가 영원의 도시가 굴려가는 꿀이 맘에 안 드는 건 나쁜인가 나쁜 나쁜 나쁜인가 아 나쁜인가 영원의 도시가 굴려가는 꿈이 맘에 안 드는 건 영원의 도시가 약속의 땅이나 뭐니 그렇게 떠들었지만 기껏 때려온다는 동네가 이런 거지 소골이냐 아 이건 너무 이건 읽기가 어려워요 상관없어 우리 그 공포 좀 느끼고 싶죠 아 여기 혹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로 여기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 이했습니다 이거 올려가자 이거 올려가자 지금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건 이건 아 거기로 가야되네 으음 아 거기로 가야돼 잘못 갔어 잘못 갔어 아이고 여기 무슨 아 파즐? 아 코드 찾아야돼 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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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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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코드가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왜왜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안되지 여기 들어가면 안돼요 하아 그곳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여기 지나가면 안돼 이거는요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네 근데 이 길 밖에 없어 쏠 것도 없지 아니면 여기 다시 들어가서 여기 뭐가 있어? 고드? 거나? 다른? 아닌데 오케이 저 뭐 해야 하는지 몰라 안타깝게는 오케이 여기 여기 기석 가면 안 돼요? 도와데? 네 뭐 해야 하는지 몰라 뭐 해야 하는지 몰라 그거 좀 아쉽다 디모 그스 보고 싶다 네 뭐 이 디모 여기 끝나야 돼? 뭐 해야 하는지 몰라서 굉장히 재미인 것 같아요 또 posit